박정희 대통령을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기억하는 이유는 그분이 알파메일로서 다시 침팬지 폴리틱스로 돌아가면 자기 친한 사람, 자기 말 잘 듣는 사람, 자기한테 뇌물 갖다주는 사람들한테 편들면서 개입한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약자를 위해서 한 개입의 사례도 엄청 많아요 경제개발 계획을 세운 거, 기생충 채취협회를 만들어서 기생충을 없앤 거 전염병 관리를 잘한 거 그다음에 의무교육 제도를 확충해서 애들 학교 보내게 한 거 등등 해서 산업을 진흥하고 서민들의 물질적 생활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동기가 무엇이든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안관 행동으로 치면 이명박 대통령이 보안관 행동한 비율이 30% 미만이라면 박정희 대통령은 50%는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